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딥러닝과 자연어 이해를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연세대학교 송민이라고 합니다. 이 주제 자체가 쉬운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 쉽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용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개념적인 이해가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과학기술입니다. 이런 인공지능이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매우 우리의 생활과는 관련이 없는 먼 공상과학 그런 소설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로 생각이 되었다가 딥러닝이라는 그런 컴퓨터 기술이 개발이 되고 보편화되면서 인공지능이 저희 생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단순한 신기술이 아닌 산업과 사회 구조의 광범위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사처 산업혁명의 핵심 원동력이라고 여겨집니다. 인공지능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적인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AI 개념 정립은 1956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 중반까지 인공지능, 알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그런 연구가 로직을 하시는 분들로부터 시작을 했다가 이게 성공할 수 없겠다는 그런 절망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암흑기가 왔고 그런 걸 지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 전반부에 딥러닝이 나오면서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2011년도에 미국의 퀴즈쇼가 있습니다. 왓슨 제어퍼디쇼, 제어퍼디쇼라는 데가 있는데요. 퀴즈를 풀고 하는 데인데 IBM 왓슨이 우승을 하면서 획기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2016년도에 잘 아시는 알파고가 바둑대회 우승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장을 거듭하다가 2017년도 이후에 NLP, 저희 자연어 처리에서는 트랜스포머라는 그런 개념이 나오면서 파라다임이 바뀌는, 판이 흔들리고 바뀌는 그런 격변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는 AI 칩이 상용화되고 뇌기계 인터페이스, 맥락 기반한 상황인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전되면서 인간 지능을 넘어서는 차세대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인공지능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김대식 교수님이 진단하신 건데요. 약한 인공지능이다라는 건데 약한 인공지능이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의 그런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컴퓨터 기반의 AI가 되는 거죠. 이런 직적인 능력을 하는 데는 부족한 약한 인공지능입니다. 그리고 강한 인공지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컴퓨터 기반의 AI를 강한 인공지능을 합니다. 이것을 넘어선다면 초인공지능이 됩니다. 슈퍼 AI가 되는데요. 인간보다 천배, 만배 이상의 뛰어난 지능을 가진 AI가 되고 자기 보전, 자원 획득 등의 원체적 욕구를 기반으로 끊임없이 자가 발전을 이루어지는 그런 초인공지능입니다. 저희는 약한 인공지능에서 강한 인공지능으로 넘어가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공지능의 생태계의 변화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16년대 알파고 쇼크 이후에 전 세계는 딥러닝이 얼마나 잠재력이 있는지, 그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기계와 인간 간의 역할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은 차세대 먹거리다, 인공지능이. 빅데이터 분석과 더불어서 이런 파급 효과를 연구하는 데 핵심 전략으로 각국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대가들이 말하는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얀 리쿠은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뉴욕 대학교의 교수님이시고 지금은 메타, 수석 AI 엔지니어로 계십니다. 이분은 컨볼루셔널 뉴런엘, CNN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미지 분류하고 하는 그런데 아주 좋은 성능을 보이는 딥러닝 알고리즘입니다. 리쿠은 교수님께서 이렇게 2020년 트리플 AI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딥러닝의 한계는 지도학습의 한계를 의미한다. 자기 지도학습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혁명을 일으킬 것이고 이를 통해서 기계는 과도한 학습의 의존성을 줄이고 세상에 대한 모델들, 즉 상식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까지는 인간이 그런 수집한 인간이 생산해낸 다양한 그런 집단지능을 기반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학습을 했다면 이제는 상식을 습득하고 그리고 행간을 읽을 수 있는 어떤 문맥을 파악해서 행간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인공지능 모델들이 앞으로 개발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중에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우리가 이제 AI가 탑재된 로봇하고 마치 인간의 대화처럼 자유롭게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것이다. 라는 거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전의학습이나 아니면 페데레이트 러닝 이런 다양한 최첨단의 AI 연구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개념 설명하기도 쉽지 않고 너무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관심 있는 그런 연구 영역을 중심으로 네 가지만 치료받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거대 사전 학습 모델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거대 사전 학습 모델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모델인 트랜스포머라는 거를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너르티브 AI 생성적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뉴럴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대규모 모델 또는 거대 모델 이거를 사전 학습 모델이라고 해서요. 프리 트레인드 모델이라고 합니다. 사전에 학습된 모델 이 사전에 학습된 모델은 GPT-3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GPT-3은 미국의 오픈 AI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만든 초대규모 모델입니다. GPT-3은 이전에 GPT-1이 있었고 그 다음에 GPT-2가 있고 GPT-3이 나왔는데요. 이 GPT-3은 GPT-1과 2에 비해서 그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큽니다. 오픈 AI라는 그런 회사가 엘렛 머스크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구글에 대항해서 인공지능을 선도하겠다 기술을 선도하겠다고 해서 만든 그런 회사입니다. 오픈 AI가 거기서 이제 GPT-3을 2000년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 GPT-3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초거대 모델은 파라미터 인간의 두뇌로 보면 뉴런이라고 보여지는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파라미터가 약 1,400억 개 정도 됩니다. 인간의 뉴런은 조단인데 이 GPT-3은 1,500억 개의 뉴런 또는 파라미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건 매우 복잡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 GPT-3을 학습하기 위해서 35만 대의 GPU 카드가 필요합니다. GPU 카드는 CPU하고 달리 GPU는 이런 컴퓨터 게임할 때 그래픽 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그 그래픽 카드에 엄청나게 뛰어난 그런 버전이 이제 GPU 카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GPU 카드가 35만 장이 필요한 겁니다. 이 35만 장과 CPU 카드가 거의 한 만 장 정도를 소모해서 사용해서 만든 모델입니다. 이런 거는 저희 일반 회사들에서는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컴퓨팅 파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GPT-3이 공개가 되었고요. 이 GPT-3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문장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몇 개의 단어만 입력하면 소설을, 내가 원하는 소설을 쓴다든가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못하는데 프로그래밍에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프로그래밍에 코드를 한, 두 줄 정도 쓰면 나머지 코드를 다 작성해 주는 이런 거에 GPT-3이 할 수 있는 그런 태스크 임무들입니다.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이 GPT-3이 어디에서 주로 쓰이냐면 자연어처리 영역에서 씁니다. 자연어처리라는 건 NLP라고도 하는데요. 이 자연어처리 영역에서 GPT-3이 쓰여졌고 이제 앞으로 GPT-4가 나온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GPT-4는 GPT-3보다는 더 매개변수, 파라미터가 훨씬 많겠죠. 더 훨씬 많아진다 그러면 인간의 두뇌만큼 인간의 두뇌가 작동하는 것만큼 이렇게 컴퓨터가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더 놀라운 거는 인간은 작동하는데 두뇌가 어떻게 보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사고를 하지만 이런 GPT-3 같은 경우는 병렬적으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사고하는 게 아니라 수만 명이 사고하는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생성적 AI다라는 것입니다. 생성적 AI는 인공지능이 텍스트, 이미지 등 기존의 콘텐츠를 사용해서 자체적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해 나가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러면 이 생성적 AI라는 거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는데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다양한 영역으로 인간의 영역을 인간이 하는 그런 작업들, 영역을 침범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이제 AI가 그림을 그려주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한 한 달 전인가 미드전이라는 미국 회사가 있습니다. AI 회사가 있는데 이 미드전이에서 콜로라도에 있는 어떤 미술 전시 대회가 있었는데 경진대회가 있었는데 이 경진대회에서 우승을 한 게 AI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림을 봤더니 정말 너무 멋있게 그린 거죠. 그런데 이 그림을 몇 시간 안에 뚝딱 만들어내는 그런 우승까지 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예술적 영역을 침범해 들어오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영역이 바로 제너르티브 AI의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어떻게 시작했냐면 2014년대에 이안 굿펠로우라는 그런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생성적 적대 신경만이라고 제너르티브 어드벌서리얼 네트워크라는 GAN, GAN이라고 부르는 그런 대표적인 핵심 기술을 2014년도에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 이후에 이런 제너르티브 AI가 급속히 발전이 되었고 뒤에 나오는 다양한 그런 제너르티브 AI의 그런 예제들을 보면서 그런 실감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런 GAN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데이터와 유사하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생성자와 만들어진 것을 평가하는 판별자가 끊임없이 서로 서로 대립하면서 성능을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 바로 이 GAN의 방식입니다. GAN이란 것은 실제 이미지가 있으면 이 이미지를 계속해서 학습하면서 이 이미지와 유사한 똑같지는 않고요. 유사한 다른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 생성자 그리고 판별자 이 두 개의 모델이 GAN 안에 탑재되어 있고 이 둘이 서로 끊임없이 대립하면서 또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성능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모나리자가 있습니다. 이 모나리자의 원래 그림이 있다면 이 모나리자와 이 모나리자를 피카소 형태로 만들어 주고 싶다. 그러면 피카소가 그린 그림을 함께 이 두 그림을 이 GAN 모델에 입력한다. 맨 오른쪽에 보이는 모나리자를 피카소가 그린 것처럼 그려주는 이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지는 그런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그젠프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그젠프를 보면 에스트로넛 우주인이 우주에서 말을 타고 있는 그런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미지가 이미지가 생성되는 건 그린 게 아니고요. 사진 찍은 것도 아니고 텍스트 여기서 보여지는 에스트로넛 라이딩 온 홀스 포로 리얼리스틱 스타일이라고 텍스트를 입력하면 입력된 텍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제너레티브 AI의 한 영역입니다. 이거는 누가 만들었냐면 어떤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냐면 달리2라는 그런 모델로 만들어졌습니다. 달리2는 오픈 AI GPT-3을 만든 오픈 AI에서 나온 그런 모델입니다. 달리2라는 모델을 가지고 이런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 달리2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에 등록을 하고 등록한 사람만이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아서 생성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두 번째 example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example은 힙스터 라마가 웨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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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 스튜디오 라이트닝 백그라운드 있고 마치 위닝 포타그라피 처럼 그런 수상을 한 것처럼 멋진 그림을 한번 그려 줘라는 그런 건데요. 이렇게 해서 이런 멋진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멋진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 멋진 그림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 스테이블 디피전이라는 그런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스테이블 디피전은 매우 흥미있는 그런 모델인데요. 이유는 이 스테이블 디피전은 모든 게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도 오픈되어서 썼고 이 데이터는 4억 개의 이미지와 텍스트의 그런 조합으로 페어로 이루어진 걸 데이터를 수집한 게 라이온이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라이온이라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테이블 디피전이 학습한 다음에 거대 모델을 가지고 이런 어떤 어떤 텍스트라도 들어오면 그 텍스트에 맞는 이미지를 멋지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이미젠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그림입니다. 브레인 라이딩 로킷쉽 헤딩 투월 더 문 이라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저렇게 멋진 약간 공상적인 말도 안 되는 그런 조합이긴 하지만 그런 두뇌처럼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로켓 위에 얹어져서 달라라까지 날라가는 이런 그림을 엇드려지게 그려주었는데요. 이건 이미젠이라고 구글에서 나온 모델입니다. 구글이 가장 폐쇄적이고 그 다음에 달리2가 그 다음이고 스테이블 디피전이 가장 개방된 그런 모델입니다. 이거는 아이코노키.ai 라는 데서 만들었는데요. 아이코노키.ai 는 한국의 스타트업입니다. 제가 관여하고 있는 스타트업인데요. 아이코노키.ai 는 이런 환한 고릴라 그럼 환한 고릴라 모양의 아이콘 이모티콘들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하트 쉐입의 수박을 그려줘. 하트 쉐입의 수박을 그려주는 아이콘을 전문으로 생성하는 그런 곳입니다. 아이코노키.ai 라고 브라우저 창에다가 입력을 하면 여러분이 쓰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몇 가지만 소개를 드렸지만 이거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이거 말고도 정말 다양한 곳에서 이런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실제적으로 저희 삶에서 또 거의 생활화되다 시피한 그런 수준까지 왔습니다. 이런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할 때 데이터가 부족하면 데이터 증강 방법을 써가지고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증가를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민감한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이런 제너러티비 AI 영역에 있어서 의도치 않은 아니면 악의적으로 누군가는 악의적으로 이런 이미지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논문을 쓰면 맨 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셜 임팩트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기들이 한 이런 연구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라는 게 명시되어 있는 얼마만큼 민감하면 그런 문구들이 아예 페이퍼들에 나타나는지를 하는 걸 보면 그런 게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림이기 때문에 좀 괜찮은데요. 이게 딥페이크 영상 같은 경우는 아예 영상을 조작을 해가지고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이게 완전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그런 어떤 방안이 마련이 돼야 할 것 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뉴럴 설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뉴럴 설치는 여러분이 네이버 검색을 하거나 구글 검색을 했을 때 네이버 검색이나 구글 검색은 심볼릭 설치라고 합니다. 심볼이라는 건 텍스트를 입력하면 텍스트가 나오게 되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뉴럴 설치 또는 세멘틱 설치라고 하는 거는 의미적 설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구글이나 네이버의 검색창에 입력한 쿼리가 정확하게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정보 요구를 담원하지 못할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력되는 결과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경우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이런 어떤 뉴럴 설치나 세멘틱 설치는 내 머릿속에 있는 내 잠재된 어떤 정보 요구를 쿼리가 담아내지 못해도 의미적으로 관련된 정보들을 검색해 주는 이게 이제 하나의 그런 영역이 되고요. 또 하나의 영역은 바로 멀티모달 설치입니다. 멀티모달 설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미지를 검색해 주거나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텍스트를 검색해 주거나 오디오를 입력하면 비디오를 검색해 주거나 비디오를 입력하면 텍스트를 검색해 주는 이런 다양한 크로스모달 또는 멀티모달의 영역이 바로 뉴럴 설치의 영역입니다. 뉴럴 설치를 보면 크가 두 가지 파이플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멘틱 설치는 이 구조는 대부분의 세멘틱 설치에서 나와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인덱싱 세기인하는 자격입니다. 세기인을 하는 거를 이런 딥러닝 또는 AI 쪽에서는 인베딩 단계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런 인코딩 인베딩 단계가 있고 이제 세기인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검색하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설치 또는 검색 파이플라인 검색 단계입니다. 이런 두 개의 단계로 이제 나뉘어졌는데요. 이런 세기인의 단계에 있어서는 아까도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이미지 비디오 다양한 그런 정보의 조각들이 하나의 모달러티 하나의 그런 대표적인 그런 정보 형식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정보 형식들이 만을 위해서 뉴럴 설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다양한 모델을 갖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이 한데 융합돼서 뭉쳐져서 서로서로 학습하고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가지고 내가 입력한 텍스트를 가지고 원하는 이미지를 검색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게 뉴럴 설치 영역입니다. 예를 들면 블루 드레스를 입고 있는 모델을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텍스트를 입력하면 텍스트에 맞게 블루 드레스라는 그런 이미지의 어떤 부분들이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세그멘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세그멘테이션들을 찾아가지고 블루 드레스를 입고 있는 그런 모델들을 이미지에서 찾아가지고 검색 결과를 해주는 건데요. 일반적인 심벌릭 설치 네이버나 만약에 구글에서 옛날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옛날 방법대로 한다면 이런 이미지에 다 텍스트를 부여합니다. 메타 정보라고 그래서 메타 정보를 부여해가지고 그 메타 정보가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텍스트하고 텍스트를 검색해가지고 해당하는 이미지를 검색 결과로 내어주는 게 이전 방법이라면 이런 뉴럴 설치는 아예 이미지를 분해해가지고 텍스트 이미지의 퀄이와 이미지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매칭해가지고 리턴해 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런 뉴럴 설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는 세상은 싱글 모델의 세상이 아닙니다. 저희가 사고할 때 제가 지금 말할 때도 얼굴 표정과 저의 목소리 톤과 제가 말하는 음성과 그 음성이 텍스트로 변환될 수 있으니까 텍스트와 이런 것이 다 하나로 어우러져서 이래서 의사가 전달되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멀티모달러티가 저희의 일상생활인데요. 이런 일상생활에 가장 걸맞는 방법이 바로 뉴럴 설치고 이전에는 이게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왜 가능하지 않았냐면 딥러닝의 방법이 나오면서 그리고 저희들이 컴퓨팅 파워가 급격히 성능이 좋아지면서 가능하게 된 그런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옛날부터 저희의 삶에서는 멀티모달의 생활을 했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컴퓨터의 기법으로 구현된 것이 검색의 관점에 있어서는 구현된 것이 바로 뉴럴 설치 영역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다면 그냥 단순히 내가 어떤 텍스트를 입력해서 그 텍스트 입력된 텍스트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색이 난 그런 문서 안에 어떤 단어들과 유사도를 계산해서 유사도가 높은 것들을 검색 결과로 보여주는 옛날의 방무식에서 벗어나서 이런 그런 다양한 모델러티끼리의 어떤 관련성 유사성을 학습해서 검색의 결과로 내어주고 그것이 좀 더 만족된 검색 결과를 내어주는 그런 영역이 그런 유료 설치입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패션이다. 그럼 패션에서 비주얼 검색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옷의 스타일이 있으면 옷의 스타일을 업로드하면 그것과 비슷한 옷들을 검색해준다거나 아니면 옷을 이미지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어떤 3D 형태로 만들어서 그걸 검색결으로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영역에서 이런 뉴럴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진화라는 그런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이 진화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 회사인데요. 실리콘밸리에서 만든 그런 뉴럴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보여지는 그림의 왼쪽에 있는 패널에 보면 슬라이드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슬라이드바가 있고 그 위에 보면 약간 회색 분명치 않은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그런 그림을 업로드하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그 밑에 영, 워먼, 포징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입력을 한다면 둘 중에 하나를 입력할 수도 있고 두 개를 다 입력해서 텍스트는 50% 쓰고 업로드한 이미지를 50% 해서 이 두 개랑 가장 유사한 이미지를 검색해줘 하면 검색한 결과가 오른쪽 패널에 보이는 겁니다. 진화의 검색 방법인데요. 이거는 마찬가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스크린샷을 찍어가지고 GIF 형태로 나온 건데 이거는 포키만 이미지를 색인 해가지고 비슷한 포키만 이미지를 업로드 하면 그러면 그거랑 유사한 포키만 이미지들을 리턴 해주는 굉장히 심플한 예제입니다. 다음은 아이코노키 아까 설명드린 HTTP www. 또는 그냥 www 없이 아이코노키. AI를 가시면 이런 아이콘 데이터만 가지고 자동 모델을 생성한 그런 연구인데요. 한번 여러분께 잠깐 여러분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이코노키 홈페이지인데요. 거기 보면 검색할 수도 있고 생성할 수도 있는데 생성을 한다면 네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콘 타입이 있고 로고 타입이 있고 일러스트레이션 타입이 있고 이모티콘 타입이 있습니다. 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그리고 검색창에 이 창에 이제 입력을 하면 영어나 한글이나 러시아어나 일본어나 다 가능한데요. 원하는 텍스트를 어떤 언어로도 입력을 한다면 한 20초에서 25초 지나면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생성 로그인을 하시면 그러면 생성 내역을 볼 수 있고요. 로그인 없이 그냥 입력을 하면 이 생성 내역 페이지로 오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시간이 지금 걸리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준비할 때 만들어 놓은 건데요. 보이 플레잉 사커라는 걸 가지고 이모티콘으로 이모티콘 타입으로 생성한 건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네 가지 아이콘이 이모티콘이 25초 안에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눌러 보시면 이런 이모티콘 축구를 제대로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 이모티콘이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저작권에 자유한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 편집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하거나 공유하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알트화를 누른다면 알트화는 다양한 파이어웅이나 오션 형태가 있는데요. 그러면 미디움 무브먼 띔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 방법으로 알트화를 하면 이 알트화는 약 1분 50초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림에 색깔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1분 50초 정도 걸리는데요. 이런 식으로 생성된 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이제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제 목적은 이런 저같이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사람들이 상상으로만 할 수 없었던 거를 텍스트를 입력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아이콘을 사용할 수 만들 수 있고 이모티콘이나 아니면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것도 생성할 수 있고요. 그걸 통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걸 제가 한번 생성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성해 봤는데 이런 걸 통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런 프레젠테이션 이런 데도 쓸 수 있고요. 일러스트레이션을 라이언 그래프티 그런 벽에 라이언이 있는 거를 일러스트레이션 형식으로 그린 게 있는데요. 이런 이거는 약간 옛날 모델인데 이게 아주 멋지게 이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한번 카피해가지고 한번 볼까요? 이렇게 카피를 하겠습니다. 홈으로 가서 일러스트레이션 선택한 다음에 생성하기 누르면 한 25초 정도 걸립니다. 이전에 생성한 다른 것들을 보면 아트화한 거를 보겠습니다. 아까 한 건데요. 이제 아까 초기에 만들어진 그 그림이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술작품화 되는데요. 이런 다양한 그런 기능들이 여기에 이제 내재되어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 형식으로 라이언 그래프티 워를 한번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라이언을 생성해내는 다운로드를 한다라면 다운로드해서 이제 본다 보면요. 이게 좀 더 크게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이제 발표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왜 이게 나오죠? 향후 그 네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의 초대규모 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픈 AI PPT가 안 보이시나요? 왜 안 보이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끌까요? 제가 뭐를 눌렀는지 모르겠는데 네 PPT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보이나요? 이렇게 보이나요? 약간 좀 다른데요. 네 트랜스포머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글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도 자연화 처리에서 초거대 모델인데 오픈 AI에서 GPT-3이 나온 것처럼 트랜스포머가 트랜스포머가 구글에서 벌트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앞으로 거대 그런 기업들 초거대 테크 기업들이 이 방향에서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 아마 치열한 사업을 할 겁니다. 페이스북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여러분이 관심 있게 신문을 보시면 이런 모델들을 개발했다라는 게 신문지상에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지도 학습을 통해서 AI 모델이 그런 다양한 그런 영역으로 진화가 되고 그리고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그런 부담이 완화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은 이 초거대 모델은 인간이 인터넷에 쏟아낸 그런 다양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데요. 지금은 앞으로는 이것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이 GPT-3이나 아까 말씀드린 1400개 1500억개의 매개변수를 넘어서서 인간의 뇌에 있는 뉴런의 개수만큼 조만간 커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AI는 인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등장한 기술입니다. AI를 저희가 미래에 우리가 AI 노예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현명하게 AI를 잘 쓰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좀 더 보다 나은 그런 사회로 갈 수 있는데 AI가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두려움과 이런 거 대신에 AI를 똑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와 그리고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그러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연 해주신 송민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연 들으면서 두 가지 정도 질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해주신 강연 중에서 각각의 모델들을 다양하게 열걸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할 때는 어떠한 통합된 하나의 체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각 회사들이 자기의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서 AI를 개발하는 사례를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혹시나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모델들이 통합되거나 하나로 체계화 됐을 때 좀 더 강력해질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방향은 불가능한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통합된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생존과 그런 빅테크 기업들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선두주자가 되고 자기들 중심으로 이런 기술이 개발될 거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만약에 초거대 통합된 모델이 나온다면 매우 엄청난 파워풀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영향이나 어떤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디센트럴라이제이션 데모크래타이제이션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어서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인데 저희가 여러가지 그런 전자제품이나 또는 저희가 쓰는 운영체제들도 사실 초기에 다양한 회사들이 경쟁을 하고 이렇게 각자의 운영체제를 홍보하고 이렇게 널리 퍼트리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하나의 체제가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도 많이 보고 있는데요. 혹시 AI도 그런 게 가능할까요? 네 만약에 운영체제 같은 경우는 리눅스 운영체계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그다음에 애플 같은 운영체계가 크게 있을 텐데요. 지금도 그렇게 크게 인공지능의 플랫폼도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픈 AI, 구글 그다음에 메타 이 세 회사 가장 지금 선두주자이고 한국에서는 네이버하고 카카오 브레인 카카오에서 그거에 걸맞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규격화나 아니면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 이런 거는 분명히 필요한데 이런 회사들을 뛰어넘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나올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스테이블 디퓨전이 이제 유럽에 있는 조그마한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스테이러빌리티라는 그런 회사에서 나왔는데 그 회사도 어떻게 보면 더 발전할 수 있겠지만 과연 이런 구글이나 이런 데를 넘어설 수 있는 무엇인가를 거기서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 워낙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운영체계가 몇 회사로 안정화된 것처럼 AI의 모델들도 몇 큰 회사들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GPT-3 그리고 GPT-4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매개변수 자체가 상당히 저희 인간의 내만큼이나 어마한 양인데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걸맞은 또 그런 컴퓨팅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지금 기능으로도 가능한 건지 추후에 양자컴퓨터나 좀 더 발전된 것들이 와야지만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네 매우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 생각에는 오픈웨어에도 컴퓨팅이 없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협업을 통해 가지고 GPT-3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만이 사실 가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만이 가능한 아니면 IBM 정도나 가능한 그런 하드웨어 회사들이 있어야지 가능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양자컴퓨터잉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고 더 기술이 발전한다면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런 연구들이 매우 빠르게 그쪽으로 탑재가 되고 그러면 그럼 몇몇 회사만이 할 수 있는 거를 보다 많은 곳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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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